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어 그래 와! 으헤헤헤헤헤헤헤 뭐로 흠 엉덩이가 엉덩이가 COTP Bigten 엉덩이가 메뉴가 엄청 많구만 근데 가격대가 막 엄청 높은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옷보시도 완전 가게 분위기랑 완전 잘 맞아 오늘은 첫째는 하이벌로 시작합니다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이 메뉴가 여기서 베스트 추천 메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다포도 오키나와 와서 빠졌어요 이 분위기에는 도저히 이 따뜻한 리온슈를 못 참을 것 같아서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물을 섞어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엉병까지 주시는 건 처음이에요 안에 수랑 다른 거 넣어야겠어요 내가 시킨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있는데 진짜 맛있어 간장튀김 같은 맛인데 고구마 같은 맛도 나고 식사 왔어요 동파육이 오키나와에서 약간 변형된 버전인데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살살 녹는데 국물이 있는 버전이 있고 아닌 버전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족발 완자 같은 건 줄 알고 후기로 뭐 이런 걸 시켰나 했는데 글루텐 프리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저기 있는 게 대부분 다 성공하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또 올 거야 너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 이거 대박 오키나와 도넛 그 시장에서 사 먹으려고 했던 그 도넛인데 이게 서비스야 저기서 먹으면 준 것 같은데 바지가 혹시 우선 하는 정도가 안 λيد 여기가 여기 있는lla개 저기çar 아냐 앞에서 하루 olla 다 loves ench 열리 처럼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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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문비치 호텔 리조트입니다. 바닥이 아주 그냥 예술이구먼. 약간 간단한 취사 정도는 되나봐요. 여기 있는 거 보면. 냉장고 있고 그리고 객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밖에 테라스도 있어요. 바다가 보이지는 않는 뷰지만 여기 좀만 나가면 그냥 바로 바다가 둘러싸여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야? 우리가 갈 곳이? 아까 여기였어? 아 맞네. 여기 과연? 여기 과연? 처음입니까? 네. 이렇게 글자에 읽어두면 글자에 들어가면 자리 너무 좋은데? 아니 아니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석자리야. 저 여기 너무 좋은게 여기 옷도 제가 두 종류라고 해요. 하나는 반찬류 같은 거고 하나는 술. 사케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지금 퀴즈먼스. 이거 아구돼지 화이트 아스파라스고스. 아스파라고스. 이렇게 바로 앞에서 구워주고 계시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재료들이 더 푸짐해요. 여기 꼬치류는 뭔가 조합이 되게 특이해요. 돼지고기 안에 약간 오크라나 마늘, 파 이런 거 돌돌 싸고 구워주네요. 신기하죠? 그리고 에그 베이스. 아스파라오스. 막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안 돼. 같은 곳에서, 방에서 나와서 같은 곳을 예약하자고. 여기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진에서 봤을 땐 이거였는데. 맞는 것 같아 이거. PMC 맞네. 오키나 리조트 PMC. 양이 더 많은 느낌? 양이 더 많은 곳에 들어가서. 배고파가 안 되어서. 배고파가 안 되어서. 여기 잠시 앉을래? 근데 저기 그늘 있는 데 가자. 딱 여기다. 네이플스타이. 이런 것도 바로. 아니야 레트로야 괜찮아. 테레비가. TV가 너무 귀여워. 문 비치에서는 저희가 옵션들을 못해서 바다를 못 봤는데 저기 다이빙? 서핑? 하시는 분들 저쪽 보이시네 리조트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단차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돼 엘제 엘제 간식 아이고 너무 귀여워 오 맛있어 오 진짜 부러워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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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트 삼겹살 이렇게 계속 직접 구워주신대요 이렇게 다 탈호가 있어요 세이블마다 네 가시죠 행복해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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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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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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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패배 소다 소다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고개 다리니しょう 탈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볼 네빙 고맙습니다 사이볼 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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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 즉위 중에 아마 하이볼이 가격이 제일 착해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일단 오키나와 새우인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머리까지 소재로 다 먹으라고 추천해줬습니다. 연기내서 먹어봤는데 맛있다. 너무 좋다. 감자 샐러드에 바다 포도도 좀 올려주셨어요. 감동! 연기내서 먹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 사용해 주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엔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야. 아... 내가 오늘 너무 그거야 그야들 여깄부러와 먹다니 아까만 더 사우러 막다ig 으하하하하하하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연락주세요 고맙다 고맙다 완전 얼큰하겠는데 완전 얼큰하겠는데 고맙다 이제 호텔에 이런 거 짐 좀 다 내려놓고 다시 나올 거니까 재밌겠다 여기 한번 볼까 여기 한번 볼까 이런 것도 이 사이즈 너무 귀여운데 너무 맛있어 3개의 천안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얘는 멋이 안 나 근데 이게 10개짜리가 진짜 멋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머리 볶았어요 근데 3개 우와 대박이다 이 드링크 티켓 귀여워 먼저 오뎅 무리야마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7종류 대박이죠 아 야케토리가 아니라 쿠시카츠였구나 괜찮네 고맙다 고맙다 저는 진짜 맛 없는 걸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맛 없는 곳이고 그냥 맛이 그러면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 왜냐면 맛 없는 걸 먹으면 화나잖아요 진짜 어제 갔던 고깃집은 진짜 너무너무 좋았다 진짜 어제 갔던 고깃집은 진짜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이게 이상했던 거 같고 이게 이상했던 거 같고 이게 이상했던 거 같고 이게 이상했던 거 같고 뭐 좀 기다려 감사합니다 오른쪽 너무 든든하다 너무 좋아 너무 신나 한국분이세요? 아우 한 시간 동안 술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만약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사실은 사상의 친구니까 놔둘 수 있어요 하하하하 약간 사진 찍어주는 병이 있어 하하하하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줘요 아하 모자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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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하 behöver 아필아 하하하 사실 일본인 아 알아요 하하하하 이 돈을 매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his 하하하하하 모자잭 모자잭 하하하하 하하하하 jour 사실은 여진 남은 전 composition으로 쓰기로 했어요 아 오케이 자! 사진 촬영 촬영 ... 아.. 내 소금 촬영 날 보는 건지 이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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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負けてられ! 負けてられ! 仕事! 仕事! わぶ! わぶ! いた! 愛していしい! わああ! 赤豚! 兄さん方 何? 赤豚! 됐어! 됐어! 우리 상에 바이바이! 비율이 바이바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